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이게 왜 무제한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면 시간의 상점이나 마술 지팡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무제한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? 그러면 그거는 빼고 나머지 아이템을 뽑을 수 있어. 어? 택반뱃지? 뭐야? 와 바로 팔려. 살 걸 그냥. 아! 야 기간이! 아 나 뱃지 있지? 아 어차피 뱃지 있지? 아! 태권뱃지 없었는데! 뱃지 됐어요! 와! 태권뱃지 나오구나! 10 9 8 7 6 5 4 지금부터 간걸. 오케이 됐다. 이거 ㅈㄴ 빨리 들어가. 남들보다 ㅈㄴ 빨리 들어가. 다 살 수 있어 이거. 부닉스! 야 나 ㅈㄴ 빨리 들어갔는데 매준댔어! 부닉스 샀는데! 와아아아아아아악! 나 부닉스다. 나 샀는데 뭐야! 이걸 놓쳐?! 야! 부닉스 ㅈㄴ 빨리 매준댔! 미쳤어! 와아아아아! 개빨라! 지금 뽑을만한게 여기서는 영카 제트세븐이랑 날룡왕 밖에 없어. 다른건 다 기간제야. 다른건 다 기간제. 영카 제트세븐 날룡왕 패스는 다인이 무장한 둘 다 있어. 어? 연스카트 제트세븐인? 제트세븐이었나? 어? 야 없었어! 연스카트! 아 뭐야! 영카 제트세븐인데? 아 영카라고 쳐야돼? 잠시만. 영카. 아 있네 있네 있네. 하 다행이다. 연스카트? 연스카트패시랑 어 연스카트패시랑 뭐야 이거 왜 똑같은거 두개 만들었냐 이 새끼들. 헷갈리게. 영카 제트세븐패. 뭐야 두개다. 세트세븐ㅋ 그 상현님 유튜브 봤는데 그 붙잎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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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잎이야? 야 미쳤어. 와 야 이거 개빠라 이거. 아니 실벌 그레이 이거는 누르니까 그냥 매진인데 바로. 와아. 야 이거 개오버인데? 아 나 이거 바로. 나 이것만 5림이었어. 지금 좀 전에. 좀 전에 그냥 12345678910 10번 했는거 그냥 무조건 사자 마인드로. 눌렀는데 그냥 매진 되더라니까 내가 눌렀을 때 매진이야 그냥 아씨 아씨 아 나 엔터 눌렀어 엔터 안되나 마우스로 사야돼 나 취소 눌렀다고 다 팔렸어요 지금 야 조용히 해봐 야 안해 게임하자 게임 안산다 야 작갔다 3 2 1 아 나 이거 있어 3 3 3 3 3 3 아 나 아이스펭귄 있단 말이야 아 내가 근데 좀 느리긴 해 나이 먹어서 지금 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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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quirement 렘 지 렘 렘 렘 렘 렘 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